네 준비 안녕하세요, N-C-I 입니다 방금 인기가요 방송을 마쳤는데요 오늘이 제 통금시간 활동 막방입니다 여러분 다음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그동안 N-C-I 통금시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노래들도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저 기다리는 동안 알겠죠? 그러면은 N-C-I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꼭 만나고 다음 활동 때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안녕.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타고.